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케멘더입니다 얼굴 비추는게 너무 오랜만이죠 아마 채널 이름 바뀐 이후로는 처음일거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를 비둘기사촌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이상 비둘기사촌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케멘더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사까진 가능 원래 개인적인 이유와 유튜브 계획이 있어서 얼굴을 안 비춘거였는데 요번 내용은 제가 얼굴을 비추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할거 같아서 그 계획을 잠시 깨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앵무새의 깃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깃털중에서도 가시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앵무새가 털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약간 뿔이? 뿔같은 모양의 그런 단단한 모양의 어이 깃털이 나오죠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가시깃이라고 하는데 앵무새가 털갈이를 하면서 가시깃이 나오면 그거를 제거를 해주겠다면서 막 새를 잡아가지고 가시깃을 손톱으로 열심히 늦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거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앵무새 카페 아니면 기타 커뮤니티 같은 거에서도 이런걸 해주면 되게 재밌고 앵무새한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좋거나 복을 떠나서 그냥 내가 재밌어서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사실 앵무새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그게 왜 해로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이런걸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 그럴텐데 그러니까 가시깃을 마구마구 부서줘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괘정부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지 그치 제가 진짜 여기저기서 EU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EU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일치했어요 야생에선 우리의 동료들이나 아작들이 털을 골라주면서 가시깃을 제거해주는데 사람이 키우는 새는 그런 동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부서져야 한다 뭐 진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건 생리적인 이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털이라는게 몸에서 자라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적어도 이런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런게 어느정도 언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장은 생리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생태학적인 근거라고 봐야겠죠 이 주장의 내용이 그렇게 논리적인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연관도 없어 그치? 제가 예전에 헛소리 격박 컨텐츠로 과일의 당분 산성 이거 이야기한 적 있었잖아요 오늘 이 주장은 그것들보다 더욱이 얘기해요 진짜 제가 진짜 소신발언하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앵무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류 그러니까 새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앵무새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료들이 가시깃, 빨대깃을 제거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럼 반대로 새 중에는 단독 생활을 하는 종류도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게 독수리나 매같은 애들이 그렇고 올빼미, 껌같은 애들도 단독 생활을 하는 종류에요 심지어는 앵무새 종류 중에도 단독 생활을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털을 대신 골라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도 털관리를 잘하고 누구의 도움도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털을 가시깃 범벅 없이 깔끔한 털을 항상 유지하고 있죠 야생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이 키우는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리가 굽어있고 또 부리 자체가 단단한 재질이에요 또 치앙가기가 턱에 힘도 세가지고 가시깃을 그렇게 부수는게 가능합니다 근데 새 중에는 부리가 빤듯하고 심지어 말랑말랑하고 턱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종류들도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앵무새와 가까운 애완조인 비둘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그런 비둘기들도 털은 깔끔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털을 관리할 줄 알고 가시깃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거라니까? 굳이 부서주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두는 게 그 새를 위한 겁니다 심지어 애들 중에는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개체들도 많아요 개체에 따라서는 주인과의 유대관계를 완전히 망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정말로 새를 사랑하고 새라는 동물의 생리를 이해하며 무엇보다 내세가 정말 비주얼적으로 예쁘게 자라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시깃을 부수는 행동은 오히려 절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새의 깃털은 사람의 털 포이루의 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그래 보이죠 근데 이게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준의 구조들이 더 더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미세하게 아무튼 그렇게 복잡하고 여리여리한 깃털들이 어디서 만들어져?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피부에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어쩌겠어 완성이 될 때까지 최대한 망가지지 않게끔 하면서 깃털이 만들어져야겠지 그 이미 만들어진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먼저 만들어진 부분이 얇은 단백질막에 이렇게 감싸져서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포장되면서 나오는 어린 깃털이 바로 핀피더 우리가 말하는 가시깃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완성이 아직 안된 깃털이고 완성이 되려면 꽤 먼 깃털입니다 그 포장지 역할을 하는 껍질을 이제 전문용어로 페리더 피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단백질로 만들어진 얇은 껍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문질르면 그냥 미세하게 다 부스러져요 그냥 각질 비등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얼마나 벗겨졌냐에 따라서 깃털이 천천히 촤라락 펴지면서 우리가 아는 그 깃털의 비주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털이 자라는 거니까 아무튼 이걸 기다려줘야 돼요 정말 내 새가 예쁘고 건강한 깃털로 자라길 바란다면 근데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다 끝났어도 그 깃털은 아직 어린 깃털이거든요 아직 혈관과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혈관을 통해서 아직 영양분을 더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깃털이라니까 그리고 이거를 부시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힘을 줘가지고 우직하고 부숩니다 와작와작게 부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직 신경과 혈관이 분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깃털이기 때문에 새가 아파할 수도 있고요 그 열심히 시간 들여가면서 만들어진 그 복잡한 구조를 사람의 손 힘으로 손톱으로 다 으깨 뭉게 버리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깃털의 결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짓이라니까요 때문에 그런 깃털들은 다 자라고 나면 무슨 병 걸린 깃털처럼 부스스하게 보이기도 하고 깃털 자체가 군데군데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명 스트레스 라인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하 잠깐만 스트레스 라인 이것도 내가 할 말 많지 이건 잠깐 미룰게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 본인은 본인대로 체력 다 날려먹고 새는 새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깃털은 깃털대로 다 망쳐놓습니다 주시는 과정에서 새가 되게 아파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애써 쌓아놓은 교감이 무너질 가능성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생쇼냐고 이게 차라리 그냥 두든가 네 이쯤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 나오고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가시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냅둬주세요 차라리 깃털 자라는데 도움 되라고 좀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를 그냥 많이 챙겨주시고 새가 깃털을 관리하겠다고 여기저기 깃털을 좀 쪼고 할 텐데요 그런 것까지 막으실 거는 없습니다 네가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평소대로 키울 거 키우고 놀고 놀아주시되 가시깃만 안 건드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걱정 없어요 끝 네 오늘은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앵무새를 사랑하기에 앵무새가 해가 되는 행동 바로 가시깃 건드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정보를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이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뭐 다른 의견이나 또 새롭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좀 많이 달아줘 구독과 좋아요도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 채널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저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